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최고의 인공지능을 뽑는 대회가 열립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하는 2017 인공지능 R&D 챌린지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행사는 AI 솔루션을 통해 뉴스 제목과 내용 사이의 모순점을 찾거나 기사 본문 중 맥락과 관계없는 내용을 찾아내는 대회입니다. 참가를 원하는 연구팀이나 개인은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선행 연구를 먼저 추진한 뒤 오는 12월에 열릴 공개 대회에서 가짜 뉴스 판별 성적을 평가받게 됩니다. 참가 신청은 8월 18일까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미래부는 다음 달 18일 서울 엘타워에서 대회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.